외부 삼촌들 이모들이 많지? 가자 형제 이태원 처음 와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엠풍에서 나왔는데 혹시 탁사함 한 분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탁사함 한 분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탁사함 한 분만 해주실 수 있나요? 미션이어서 저랑요? 네 저희가 손발을 안 하면 입술을 해야 되죠 저희가 손발을 안 하면 입술을 해야 되죠 나 신발도 구두 신고 와가지고 신발 벗어드릴게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화이팅! 나 진짜 열심히 뛰어난다! 너무 팬인데 지면 입술해야 돼요 지면 입술한다고요? 지면 입술한다고요? 지면 입술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보자 이제 아빠랑 해볼까? 응 해볼게요 고이사님 고이사님 너무 사력을 다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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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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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왜왜왜왜 싸움이라 싫어? 싸움이라 싫대 입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잘 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윌리엄은 자요? 나 잠자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태원에 왔는데 이태원을 좀 잘하신다고 들어서 호텔 방향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맛있는 버그집이 있거든요 아 네네 옆에 골목 때문에 제가 골목으로 가면 머리 자랐는데 자랐는데 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먹어 다음에 윌리엄이랑 같이 한번 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 다른 방향을 좀 바꿔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요? 저기요? 근데 어째 이거 분위기가 범상치 않은데요? 이게 제일 무섭지 이거 보자 승지 여기 앉아 볼래? 네 예쁘다 예쁘다 한 번 몰라 승지 아빠는 굉장히 핸섬인데 테레비아 나올 때는 머리가 너무 뒤밤 되더라 아 그래요? 그리고 퍽해 보이잖아 그리고 퍽해 보이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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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이 들어 보이네 하하하하 나이는 들었고 하하하하 중호함이 느껴지는 2대 8 가르마 고 이사님 특유의 직장인 스타일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직장인이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녀요. 직장인 다니는 건 제가 그럼 신경 안 쓰고 다녀요. 아 이게 일어나서 나가기 바빠가지고. 아빠 머리 해. 뭐? 아빠 머리 해. 뭐, 아빠 머리 해? 아빠 머리 하네 이제. 기다려. 아니, 어떻게. 어떤 머리 그냥. 메리. 조심해서 말씀하시지. 아, 이 머리? 응. 아, 네. Are you going to do that? Not really. I don't think that's going to work. Can you recommend? Not, not, okay let me see this. Actually, this, ya this style is really popular. This style is really popular. You know Beyoncé? Yeah, I like Beyoncé. 비운센 스타일. 비운센 스타일을 요나 아빠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You wanna try? 이건요? 이렇게, 나처럼. 퍼퍼. 아, 해봐주세요. 오케이. 해봐요? 오케이. 테레비전을 못 듣고 도전했으면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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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고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어...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아메리카. 메가? 응. 아메리카. 메가?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내가, 내가 이것 좀 빌려줄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줄 거야.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아빠, 아빠, 뭐야? 아빠, 뭐야? 감사합니다. 재미있는데요? 그래요? 재미있어요? 가루와 룩. 가루와 룩. I saw your face. 아빠 어때? 저의 거예요. 오, 잘한다. 우와, 우와. 이야, 최고. 최고. 이것 봐봐요. 오늘 고고부자 대변신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고부자에게 시선 고정. 변신, 성공인 건가요? 화보를 찍고 나온 필 충만한 고고부자. 안녕히 계세요. 이제 여기 나와. 햄버거.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감자튀김. 감자튀김. 알았어. 감자튀김. 근데 아빠 머리 어때? 외국 사람 같아. 외국 사람 같아?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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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위바위보 해볼까, 아빠랑? 네. 가위바위보. 아빠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다시 가위바위보. 아빠가 이겼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더 해, 그럼. 가위바위보. 자, 내가 이겼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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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빠 어떻게 먹으라고?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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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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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집에 집에 가.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왜? 아, 왜? 아, 왜 이렇게 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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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from? 모로코. You came from so far? So far. ия, so far. Where are you? Far from here. 어디 is it? 모로코. 아, 저요? 아, 네. 한국 온 지 오래됐어요? 15년? 한국 홍지야, 삼촌한테 한국만 배우면 되겠다 학교 다녀요 학생이에요? 아, 진짜? 혹시 나이가 아, 진짜요? 내 마음이 재밌어요 아버님 머리 뭐 머리 안에 삶에 가서 해봤어요 딴 거예요,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뒷모습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한번 가서 해보세요 승지야, 뭐? 뭐 줘? 긴 거 긴 거? 잘 먹게 잘 먹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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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도 먹어요 감자도 먹어요 감자도 먹으래 나도 다 먹을게요 약속도 이렇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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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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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스크림 뭐야? 없어요? 토키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재밌게 드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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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자꾸 뺏었어 아저씨가 자꾸 뺏었어 아저씨가 자꾸 뺏었어 아저씨가 자꾸 뺏었어 감사합니다.